전 여전히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. 관리국과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오늘 끝날 운명이었어. 벌써 알아차린 것 같지만... 좋아! 나도 네가 싫은 건 아니거든. 대신 지금까지처럼 서로 모른 척 해주기다! 그럼 나는 못할 것 같고요. 시끄럽군요.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? 사라져. 어디에.. 실력 좀 갈까요? 우리 결이는 겨우 이 정도냐? 장난은 그만두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